안녕하세요. 롱브드라이도 유지입니다. 오늘은 마주찌에서 새로운 데크가 와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일단 데크 두 장이랑 티셔츠를 이렇게 보내줬고요. 티셔츠 검은색 한 장, 그리고 흰색 한 장.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앞에 로고가 있는 티셔츠. 스티커도 같이 왔습니다. 마주스 스티커랑 아 이거 패드, 패드라고 쓰라고 패드도 같이 준 것 같아요. 패드랑 스티커 그리고 대망의 데크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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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듯한 느낌인데 일단 쉐입은 오돌이 이고 45인치 보드입니다 자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똑같은 제품이에요 짜잔 카본 댓글 오오 마음에 든다 굿 둘다 플렉스는 원입니다 둘다 플렉스 원이고 살짝 키스가 나서 오긴 했는데 얘를 먼저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크 데크를 이제 조립을 할 건데 기존에 쓰던 보드랑 비교를 좀 해 볼게요 어 길이는 길이는 거의 동일합니다 길이는 거의 동일한 사이즈고 보이려나 여기서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기존에 쓰던 거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 45. 몇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거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자 우선은 요거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좀 해야죠 법으로 가진 조그맨을 좀 해 볼게요 정답은 했는데도 정답은 여기 있었어요 정답은 ritmai 정답은 없면 정답은 정답은 없었어요 정답은 거의 없이에 정답을 보면 정답은 정답은 Juizu 정답은 잘 권해지는 걸까요? 정답은 사실을 정답은 무사합니다 짠!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데크 조립을 완성했고요. 일단 카본 데크라 되게 뭐 일단 이쁘기도 하고요. 일단 저번 쓰던 데크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. 훨씬. 뭔가 약간 두께감도 다르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, 이쪽에 있는 게 기존에 쓰던 보드고 이게 현재의 새 보드입니다. 두께감 차이가 조금 나시나요? 아무튼 훨씬 가벼운 이 새 보드로 오늘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이거 맞죠?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근데 내가 푼 게 아니라 그게 더 심해졌어요. 아 근데 세팅 그대로거든요. 그 전에 보드에는 꼽았을 때 안 그랬는데. 이거 여기서 꼽으니까 이렇게 됐어? 네 데크 바꾸니까 너무 심한 느낌. 힘을 못 두겠어. 무서워. 이거 맞아?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?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새 보드 언박싱과 라이딩을 잠깐 해봤는데요. 일단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데크가 너무 많이 가벼워지면서 느낌이 확 다르네요. 아무쪼록 새 보드가 온 만큼 또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모두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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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